안녕하세요 공혜재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과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죠? 맞아요 또 저번처럼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미찌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있는데요 왜 간지럽지? 모르겠어 나도 순간 이거 한참 걸 그랬어 아 네 오늘은 저희 기회가 저희고요 저희 둘이서 벌레가 있나? 네 가운데 이제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은 공휴일즈로 방송을 할 거예요 공휴일즈로 방송할 거예요 리진 언니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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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공 리아 언니? 아니죠 리아 언니랑 저희 둘이면 미드즈처럼 아니죠 미드즈 네 저희 새로운 뉴그룹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빗이 나왔어 리아 언니 큐우트 구름표 구름표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? 그러게요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뭐가 올라오려고 그래요 뭐지? 뭐죠? 자꾸 뭐가 어? 어? 미쳐요 좋아요 왜 이렇게 안 잘 모르겠네 아 이상해요 아 이상해요 아 이상해요 아 이상해요 아 이상해요 아 이상해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잠깐 숨어있는다는 게 특별히 안 했고요 그럼 이제 여기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별로 나가야 되겠는데 자 우리는 이게 없죠? 네 없죠 그리고 우리는 쓰면 안 돼요 맞아요 그거는 신장에 어? 아닌데 우리는 우리는 뿅지 큰지 이거 이거 저작권 이거 있어 우리 냥 냥 알았어 맞아 어 어쨌든 우리도 뭘 만들어야 돼 그럼 저희는 저희는 내가 볼 때는 우리 그룹에서 가장 조금 고양이상 고양이상 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야 캣즈를 우리 셋으로 할까봐 어? 그럴까봐 두 명을 냥지군지 했으면 맞아 좋다 캣즈를 이렇게 난 좋은 것 같아 캣즈를 우리 버리지마 아까 내가 봤을 땐 유나가 질투할 것 같아 여기 끼고 싶어서 자기도 캣즈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왔었어야지 응 그래 맞아 그랬었어야지 안 왔으니까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저희는 저희는 캣즈를 아 역시 뭘 좀 많아 그냥 이렇게 오고 가야 될까 댓글 한번 봐볼까? 좋습니다 여러분 밖에 눈이 와요 눈이 밖에 눈 온다 펌펌 네 예지언니 윙크해주세요 예지언니 애교 주세요 애교요? 나는 나 눈사람처럼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난 너희를 대변해서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당연하지 고마워 굿 플레이 군인은 울어요? 나 울어요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와 왜? 다 치우셔야 되죠 아 그렇게 비우라 제설작업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예쁜 쓰레기 예쁜 쓰레기 느낌 하얀 쓰레기 음 음 음 우리 진이 머리 점점 길고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점점 길고 있습니다 점점 길고 있나요? 어제는 저희가 데뷔 700일이었어요 맞아요 제발 알았던 미치손 맞아요 우와 brackets 눈 케이 형 저 했나? 왜 Bun him let me 깨면 안되지, 캣즈! 캣즈, 막내! 막내, 언니들도 이렇게 하는데 막내 어딘지? 캣즈에서 너가 막내야 고양이는 그런 거 몰라 저희 이제 머리 이렇게 묶여요 오, 나도 맞아, 너도 묶이네? 나도 묶여 대박이지, 장난 아니다 대박이지 형 묶어도 되겠다 대박이지 근데 머리카락이 없어요 제가 사실 원래 묶어 하려고 했는데 묶어 하려고 했는데 파기 직전에 풀었어요 생각보다 안 예쁘게 남았어 풀었어요 잘했어요 잠깐만 댓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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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싶으면 나의 유승이 애교해줘 나의 칭찬을 해봐 칭찬이야 그게? 어? 그건 애교지 어, 미찌가 애교를 알렸어 칭찬해줘? 진짜 언니 얼굴 딱 보니까 알 것 같아 진짜 예쁜 룸메이트를 지니고 있고 진짜 예쁜 룸메이트를 지니고 있고 원숭이가 원숭이가 엄청나게 지난데? 목이 사슬에 최상위층으로 올라가진 않은 거구나 예지언니 스마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쁜 소녀들 안녕 꼬마 아나스 나 진짜 저 오랜만에 꼬꼬다 남자를 조금 처음 주행을 했거든요 나 정말 기억이 안 났었어 옛날에 보긴 했었는데 그 시켜줘 금자님 양에서 간 거 진짜 보면서 소름이 끼쳐가지고 나 진짜 열심히 왔어 와 이 말이 이렇게 나오고 선배가 항상 제 마음에 불이 났을 때 와주는 거 같아요 뭐 그럼 일고 그런 건가? 하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하여간 그럼 시켜줘 아 하 하 하 하 야 야 그럼 시켜줘 거의 랩인데 그럼 시키줘 야 시키줘 약간 그 말투가 있으시더라고요 아 이거 맞아 핫케이크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? 아 뭐야 뭐야 나 몰라 핫케이크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? 하나를 빼먹었잖아 베이킹팜 베이킹팜 이게 뭐야? 진짜로 그런 게 있었어? 어 나 봤는데? 얘 딱 금전지 딱 그거 막 계란 맞고 밀가루 맞고 이거 거기 올라왔을 때 옥상은 아니고 항상 지우성대로 만나는 그 계단에 올라왔을 때 모가 하나 빠졌잖아 기억 안 나? 기억 안 나? 부풀지가 않잖아 베이킹팜 아 그거 너 기억나? 여기 잔디밭은 여전하네 뭐였는데 그 오랜만에 거기 파리에 갔다가 와가지고 거기 계단에 딱 갔는데 금전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딱 가가지고 여기 잔디밭은 아직 여전하네 아 그렇지 지우선배 나 근데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지우선배가 조금은 그런 캐릭터더라 지우선배 네 뉴프레쉬 아 아 진짜? 릴릴릴릴레쉬 너무 가팡주팡스 하시는 그런 캐릭터더라 그렇지 나는 처음에는 그 한채영이 아니 한채영이 맞으신가? 한채영 선배님 약간 좋아했다가 그 다음에 또 금선디를 금선디를 나는 김범선배님 좋아했어 나도요 가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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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뭐부터 들려 뭐부터 들려요? 나쁜 소식 가을야 그래서 딱 그거 도자기 도자기 이거 잘못 딱 떨어뜨렸어 이렇게 되기까지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시련이 뽑힌다 나 지금 플레이리스에 있는가? 우리 세명이 그라인이다 그러네 옛날의 거 정말 특종 안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노래 랜덤 키즈 언니들 저희 노래 랜덤 키즈 틀어주실 수 있어요 아 여러분 네 일단 이 곡 들으면서 언니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앗 샤탕 샤탕 잃어 야 기억 잘한다 우리 우리 가게에서 2,500원인데 천강 물 걸어쳤어 그대면 lucky my life 그대가 꿈처럼 다가오네요 슬퍼질 때면 슬퍼질 때면 my love in my dream 그대 따스하게 날고 감싸주네요 오늘 날씨 잘 어울리는데? 언제나 이렇게 웃어요 빈지가 아예 이노의 금잔디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거 응 응 무서워 그냥 울어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라도 그 미소를 간직할 수 있어 다행히 꽃남 그 노래도 있지 그 뭐지? 진짜 다 맞네 자 이름을 외주시면 됩니다 네 재현! 뭐야? 난 모르겠는데 저 발라드 잠깐만 이거 몇 년도 기절인가요? 저희는 주종목이 발라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주종목이 약간 댄스 일단은 맞춰봅시다 이 노래도 하실적으로는 재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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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! 안 돼 안 돼 안 돼! 그러지 마! 언니! 아 잠깐만! 언니가 이름 불러주세요 아니 언니 불러주시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지목을 해주세요 야 채널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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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언니가 나 지금 가졌어 미찌가 이거 이러면 편을 준대 미찌가 이것은 롤리폴리입니다 저희가 했죠 진짜 무대할 때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유진이 1점 예지! 채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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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 된다고 언니가 이거 해 줄 수 있어 맞아 그럼 이거 채널이 1점 하자 채널이 2점 아니야 지금? 1점 아 패러다이스 그거는 뭐요? 패러다이스 그래 이거는 오프닝으로 다 같이 해당라 치고 자 예지 아 잠깐만 일단 불러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닌데? 채령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맞아? 맞는데? 맞아 아 나 지금 나 지금 밥을 이렇게 퍼준 거야 그냥? 사랑인가요 그대 너와 같다는 시작인가요 축하해 축하해 2점 그게 OST죠? 그 곡일 줄 정말 몰랐어 아 아 아 마지막 마지막 정말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새로워진 나와 You're one more round Dance, dance, dance We're one more round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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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란다 해 오빠랑 날 좀 봐 나를 좀 바라봐 처음이야 처음이야 이런 내 말 어 그 무대 한 마디 더 하고 날 잔고 했는데 안 해 안 해 우리 안 해 맨날 만나면 모르겠네 보이곤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자꾸 채연이가 카메라에 처리하면 오는 거 있어 그래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말 하고 싶어 어 어 나를 사랑해 아 아 아 많이 많이 해 수줍은 이제 막 웃지 마요 다음 렉스트 진심이니 살지 좀 말아요 야 근데 내가 잘 너무 빨라 아 아니 빠르게 아니라 해가는 게 그냥 다 맨날은 생각이 있는 거잖아 그게 안 되는 거거든 나 왜 이럴까 나 진심 나 한번 가야겠다 출발 예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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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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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했어 아니 채령 끝내 줘 너무 많이 내려주시죠 원 더 걸 너 다 해 너 다 해 이 채령 패널 너 왜 이럴까 내 발 몇 번 밟은 줄 알아? 맞지 말아 이 채령 제발 몇 번 밟을게요 정답은 네 번 네 번 괜찮다 네 번 그 정도면 예쁘게 해줘 근데 제가 자꾸 화면 밖으로 나가겠네요 잠깐만 이거 언니가 이렇게 질문해주시는 건데 나 아직 답을 말 안했어 약간 점수를 가져와도 언니 정답 얘기해 워너러스 선배님의 Be My Baby 예전이 정답! 예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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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노래가 나한테 말해봤네 넌 그렇게 말해놨 이 노래가 슬픈 내 노래가 이래요 즐겁다 그냥 우리 셋이서 놀자 촬영! 에지에지 변은 있을까? 변은 있을까? 나만 얘기 이거 더 옛날로 가야죠 안 돼 나 이 정도가 딱 좋아 더 옛날로 가면 난 좀 힘들다 나 약간 그 시대야 카라 소니세대 원더그릇 딱 우리 세대 티아라 선배님 얘는 좀 더 내려가 나도 딱 거기 세대야 옛날에 더 내려가도 알지 에펙스 선배님 에펙스 선배님 에펙스 선배님 소니세 선배님 촬영! 아빠들의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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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서야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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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절하게 너 하나만을 원하고 있는데 오 베이비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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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맘을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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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밌다 이걸 리아 언니 주제목이네 나만의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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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보ico 럴은 진짜 뿔이잖아 내가 먹었어 채면 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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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직 안 돼 안 돼 빨리 쳐 봐 일단 너도 와이퍼 이리 와 이리 와 류진이가 밀려넣어 나 들어와 나 들어와 이리 와 류진이가 밀려넣어 와 완전 초기 모리 비행기를 타고 나가 비행기를 타고 나가 비행기 타러 가요 사랑하는 하늘 위로 활활 따라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나가 배경이 밀려넣어 이 노래가 이미 밀려넣어 비행기 타러 가요 이 노래는 그대에게 고생! 고생! 알지? 반짝반짝 좋습니다 고생! 멀어질까? 멀어질까 두려워 됐어, 알겠지? 안될 것 같은데 이거 버릴 수가 없기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이거 왜 이래 드나 섹시 와 이거 완전 추워 이거 나 사은 랩띠를 원했던 것 같고 이때 이 춤 완전 다리 안 보이네 하나도 시스터선생님 정말 보면서 되었습니다 시스터선생님 최령! 예지 아인 오렌지 카라라 선배님 정하시는 이 명소 좋대 그대의 입술에 닿으면 간질간질 마음이 간지러 참겨봐 아이 아이 뒷바사 아이 아이 그댔 1초만 못 봐도 눈물 nasal 맺ó 잤아요 자꾸만 아이 아이 알러지 Toy 피아노 진짜 즐겁다 우리 한 번 두 곡 더 할까? 그래 좋아 완전 어려운 걸로 어려운 거? 어려운데 아 이거 너무 뜨겁다 여기 너무 핫해 핫해야지 너무 뜨겁다 잠시만요 나 이거 알아 드라마 어렸을 때 이거? 이거 나오는데 뭐지 마볼피 와 비행기 아 활주로 마볼피 선배님의 이게 아이고야 몰라 이게 아이고야 몰라 비행 손에다 와 제목 들으니까 대충 알 것 같아 대단한 친구 있을 아이고 라스트 진짜로 아이고 예스 예스 많은데? 아하 아니에요 아이비 선배님의 아하 와우 이거 진짜 정체가 왜 다음은 또 아 아 아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아 아 아 아 아 그냥 원상곡이 유진이가 사라졌어 아 자 신기한 친구야 인간 주크박스 인체령 근데 그것은 인정 그것은 인정 딱 좋아하는 노래 틀어지시니까 모든 영역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와 그래도 걔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거의 같이 즐기는 거였죠? 그쵸 그냥 셋이 논거였죠 네 사실 놀아봤어요 저희 유닛 이름은 캣즈로 했고요 네 캣즈 그 뮤지컬 이름 아닌가 캣즈로 했고요 다른게 할까 와일드 캣즈 와일드 캣즈 와일드 캣즈 와일드 캣즈 와일드 캣즈 나랑 지선이 해야 돼 아니 너무 지선이 해야 돼 우리 좀 더 와일드하니까 와일드 캣즈 와일드 캣즈 와일드 캣즈로 가자 우리 그래요 저희는 와일드 캣즈예요 그럼 우리는 와일드 캣즈 와일드 캣즈 너무 웅특해야 되는거죠 이거 하이스쿨 뮤지컬에 나오는 와일드 캣즈가 농구부 이름이야 아 그래요? 연구팀 이름이야 와일드 캣즈 와일드 캣즈 와일드 캣즈 와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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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에더 와캣 우리는 와캣 포에더 그냥 걸어자 여러분 눈 많이 오는데 혹시 퇴근하는 위치 있으면은요 퇴근길 조심하구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진짜 퇴근길 조심하구요 알았죠? 인사해요 오셨어요 미치 제가 인스타에 오늘 무엇을 올렸으니 꼭 보세요 네 꼭 보세요 네 자 미치 아니 고맙습니다 Firstly 여기에 고맙습니다